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를 보는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까치 숨이 된 물건을 편안할 수 있고 숨고 싶어해 내 맘 세월이 뒤고서 넌 무얼 느껴왔는지 한몸이 따라서 별을 하고 싶어 소중한 것 모두 잊고 샤롬 하려나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랬어 지친 마음 암하게 소중한 것 곁에 잊고 있다고 먼 길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그대 그랬으면 좋겠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랬어 지친 마음 암하게 그대 그랬으면 좋겠네 너의 가구를 And to be alone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우선 정말 큰 영광이에요 이 무대 이렇게 노래로 인사드릴 수 있는 게 그리고 조용필 선배님의 쇼케잇에 초대받아가지고 얼마나 영광이었는지 축하하는 의미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노래를 불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19집 이렇게 멋진 앨범 발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축하한 것보다 감사해요 너무 좋은 영광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하루종일 계속 음원이 나오자마자 계속 들으면서 리허설 하러 오고 준비하고 그랬었거든요 벌써 하루도 안 지났는데 너무나 소중한 음악 친구가 될 것 같은 이 앨범 네 정말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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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해당 deutschen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